요즘 나우스 사람 많이 많이 힘들어 돈 나중에 벌어도 돼 지금 한국은 먼저 해야 돼 야 이거 이거 패드 이거 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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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해 네 뜨거워요 어, 열어로 오네 이거 아니 노폐물 싹 빠지겠는데 맞아 요즘 라우스 어때? 요즘 라우스 사람 많이 많이 힘들어 문가 오라고 하다 세 배 그리고 원급 똑같이 작다 원급 생각 한국 살라 좋아요 만약에 라우스 사람 많이 힘들어 요즘 또는 아라바이트 한국 하루 십만 원 보통 십만 원 만약에 생산 비 하루 한국 이만 원 이만 원 정도 끝 밥 먹고 끝 라우스에서 만약에 하루 십만 깁 십만 깁 지금 국수 한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사만 깁 했어 지금 비싸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보통 국수 9,000원 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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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,000원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한국 만약에 돈 벌어 괜찮아 생산 비 만약에 한 달 한 달 밥 먹고 조금 라우스 지금 만약에 하루 아라바이트 십만 깁 사용 생산 비 생각 8만 깁 그리고 2만 깁 남아서 작다 생각 한국에서 보통 십만 원 사용 2만 원 생산 비 하루 끝 이렇게 그리고 8만 원 남아서 그렇게 달라 맞아요 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왜 뭔가 모두 십 태국 중국 vietnam 십 그리고 비싸다 저는 생각 한국 생각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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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지금 라우스 달라 옛날에 라우스 왠지언에서 돈 벌어 십다 하지만 지금 아니야 달라 지금 돈 벌 힘들어? 힘들어요 왜 사람 뭔가 안차다 왜 철작하다 그렇게 문 급 작다 지금 만약에 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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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다 원급 작다 그리고 문가 올라가다 사룡 생산 비 안 돼 지금 저는 일은 싶어요 하지만 지금 학교 가요 나한테 안 맞다 주말에 아르바이트 가 싶어요 하지만 오빠랑 같이 농장에서 안 돼 주말에 우리 농장에서 유튜브 찍어 이거 네 아르바이트 똑같다 아르바이트 지금 오빠 혼자 돈 벌어 하지만 뭔가 올라가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중에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일할 수 있어 그때 그때 일할 수 있어 지금 왜 한국어를 빨리 배우면 많이 배우면 나중에 일할 때 월급 더 많이 받아 그리고 일 쉽다 하지만 한국어 몰라 만약에 지금 빨리 일하고 한국어 잘 몰라 지금 빨리 일하면 그중에 시간 흘러서 똑같다 계속 일 힘들어 계속 월급 잡고 일 힘들고 똑같아 하지만 라오스 사람 한국어 라오스 회우기 했어 그리고 지금은 어 한국어와서 공장 일하다 한국어 한국어 차 아 한국어 잘 뭘 해요 괜찮아 일하다 그렇게 돈 받다가 보통 주말에 쥐다 공장 일하다 맞아 몇 남친구 속에 수소 있어 하지만 퇴근 늦다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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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다 보통 11시 30분 아르바이트에서 밤 11시 30분이 끝나면 다음날 학교 공부 안돼 힘들어 줄이다 일단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야 한국어 공부가 먼저 돈 나중에 벌어도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맞아요 학교 학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생각 3월 4월 남았어 맞아 3개월 4개월 네 3개월 4개월 남았어 응 졸렴했어 옛날에 오빠 건길 없어 그리고 돈 벌어 혼자 혼자 자요 돈 벌어 그리고 2배 3배 돈 사용 힘들어 아이 괜찮아 안괜찮아요 원길 안괜찮아요 그래서 일하고싶어 같이 해 조금 조금 같이 일해서 돈 벌어서 뭐하게 나 좀 애안 힘들어 우리 집사님 우리 우리 분명 나이 많아 만약에 지금 돈 안 벌어 나중에 어떻게 생활해요 나중에 나이 많아 그리고 진짜 일하다가 많이 힘들어요 힘없어 나이 많아 아파요 많이 있어 오빠 생각 만약에 지금 우리 돈 벌어 나중에 무슨 무슨 일하다 응? 무슨 일하다? 네 아니요 무슨 일하다 생활 살아 어떻게 살아 지금은 우리 돈 벌어 나중에 힘없어 일 안하다 응 오빠 생각 앞으로도 무슨 일하다 무슨 일하다고 무슨 일하다고 네 유튜브 유튜브 찍다 하지만 유튜브 찍다 돈 조금 벌어 나중에 구독자 많으면 괜찮아 하지만 생활이 더 비싸다 우리 두부 형 어떻게 생활 나중에 우리 라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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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짓고 네 라오스 집 짓고 한국 생활도 하고 라오스 생활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빠 오빠 생각 안 무서워요? 왜 무서워? 콩킹 만나요 뭐? 콩킹 만나요 안 무서워요 왜 보통 외국 사람 만나 앞으로도 오빠 땅 사서 외국 땅 라오스에서 사서 하는데 모두 콩킹 하다 헤어지면 네 그런 사람 많지 오빠 걱정 많이 아니 아니 걱정 안해 왜 아니 아니 해야지 다 생각하지 진짜? 응 왜 해야죠 아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 안 봐요 응 앞으로도 우리 안 봐요 싸우다 또는 안 싸우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 생각 오빠 걱정 많이 있어 걱정 안해 그래 헤어질 일 없어 끝까지 끝까지 죽을땅에 가는거지 그래서 라오스에 와서 땅을 좀 사자고 땅을 사고 나중에 거기다가 집을 좀 짓고 한국이랑 라오스랑 왔다갔다 하면서 노을을 보내면 돼 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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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다 배에 붙이면 뜨겁네 진짜 응 안에 있는 노 배움은 쫙 빠지겠는데 네 맞아 안아 정말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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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